안녕하십니까 유치님 여러분 오늘은 순무소개 영상 공모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강화덕을 대표한 순무를 소개하는 영상을 만들어 공모하시면 됩니다. 아들이 순무 캐릭터를 열심히 그리고 있습니다. 강화덕 순무 캐릭터를 소개합니다. 키는 작아도 씩씩한 기상을 지닌 순무를 보여드립니다. 순무는 참지 않습니다. 나는 물풍당당하게 다닐 것입니다. 순무는 참지 않습니다. 나는 꿈을 이룰 것입니다. 순무는 참지 않아 조금 자는 컴플렉스는 이겨냅니다. 순무는 참지 않아 나느냐 씩씩한 기상을 지니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같이 참석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